여기가 어디냐? 24시간 오픈된 캐스퍼 온라인 자, 지금부터 캐스퍼 만나러 가보시죠 준비물은 인터넷만 있으면 끝! 일단 메뉴부터 볼까요? 오프라인에서 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올 세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디지털 쇼룸으로 들어갑니다 캐스퍼를 3D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의자도 접어보고 짐도 넣어보고 엄청 들어가네 여기가 핫플레이스죠 나만의 캐스퍼를 직접 만들어보는 곳입니다 만들기 전에 지금 어떤 색상이 1위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합을 선호하는지 바로바로 뜨네요 당신에겐 이런 캐스퍼가 어울린다 추천도 해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나만의 캐스퍼를 만들어봅시다 원하는 색상 클릭 원하는 선택 품목도 클릭 클릭만 하면 눈앞에 나만의 캐스퍼가 나타납니다 오, 리얼하네요 그래도 실물이 너무 보고 싶다면 전국에 전시된 캐스퍼 위치가 실시간 확인됩니다 나는 타봐야겠다 하시면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시승신청 클릭 타보고 마음에 들면 장바구니로 그 다음은 계약이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 캐스퍼 고객센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살 때도 탈 때도 심지어 팔 때까지 캐스퍼 특화 프로그램들이 풀 패키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견적 확인하고 결제까지 끝 택배처럼 배달 탁송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구경하러 들어와서 구매까지 24시간 캐스퍼 온라인 이런 자동차 구매 케이스는 또 처음이죠 케이스 바이 캐스퍼 다현아 머리든 들어왔기 내장 수 수 수빈 수 수 chos